네, 그거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정옷이 넘었다고! 오늘 많이 잡힌 거죠? 평소보다 꽃게 많이 잡힌 거죠? 네, 많이 잡혔죠. 많이 잡혔죠. 5,000원 가져가세요, 5,000원! 이게 5,000원이에요? 물은 게, 5,000원! 물은 게요? 그냥 배달해야 됩니다. 5,000원 가져가세요, 5,000원! 우와, 대박이다. 우리 한 게 5,000원! 내가 좀 먹으라고! 영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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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가 5,000원, 이 영화가 5,000원! 5,000원씩 가져가세요, 5,000원! 오, 진짜 가져가세요! 오, 저 그럼 먹으면 더 좋아! 한국국토정보공사